손흥민 선수와 제임스 메디슨 간의 충돌은 토트넘 하스퍼 내부의 파장을 넘어 프리미어 리그의 안정적인 환경에도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메디슨이 훈련 중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이내 팀 내의 분위기는 물론 그의 개인 경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메디슨은 과거부터 불같은 성격과 경기 중 감정 조절 실패로 여러 차례 무리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팀의 전술적 배열과 동료 선수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손흥민 같은 핵심 선수와의 충돌은 팀 전체의 조화를 위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훈련 중 충돌이 팀 내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메디슨의 행동이 잠재적으로 팀의 사기와 시즌 전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현재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 내에 어떠한 불화도 그 목표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처리 방식과 메디슨에 대한 구단의 조치는 단순히 한 선수의 문제를 넘어서 팀 전체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구단이 어떻게 이 상황을 관리하고 해결하는지는 토트넘의 이번 시즌 성적뿐만 아니라 팀 내의 조직 문화와 리더십의 질을 반영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제임스 메디슨의 행동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리더인 손흥민 선수와의 충돌은 메디슨의 징계 수위를 더욱 무겁게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회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메디슨의 행동은 리그의 선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팀 내 문제를 넘어서 리그 차원에서의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메디슨이 토트넘의 모든 훈련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그의 현재 심리적, 정서적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팀 내부의 조화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경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행동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선수 간의 물리적 충돌은 특히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큰 부상은 없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 사건이 토트넘뿐만 아니라 메디슨 개인에게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단과 리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토트넘의 시즌 전략과 팀 분위기 그리고 리그 전체의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메디슨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선수 행동 규정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 내부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의 행동은 단순한 훈련 중의 사건을 넘어 팀의 근본적인 가치와 질서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팀 리더들과 구단 보드진에게 큰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의 행동에 대해 강한 연구 제명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이 토트넘 내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구단의 분위기와 팀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메디슨의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로키프 보드진의 인터뷰에서도 현재 메디슨에게 가해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고려 중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토트넘 내부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징계 사무국과의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메디슨의 경기 중 물리적 접촉 사고에 대한 처벌 논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토트넘 보드진이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는 것은 구단이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메디슨에 대한 법적인 책임 추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과거에 토트넘을 떠난 이반 페리시치의 사례와 현재 메디슨의 행동이 유사하다는 점은 토트넘에서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페리시치 역시 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바 있으며 그의 퇴출 이후 팀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메디슨 사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구단 내에서의 여러 사건들이 프리미어리그 전체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의 사건은 단순한 팀 내 문제를 넘어서 리그의 기준과 품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의 프리미어리그 라이센스 삭제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인 처벌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이반 페리시치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여 프리미어리그가 어떻게 이러한 갈등과 문제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전례를 남길 것입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 자신도 구단과 감독, 동료 선수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실망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운영과 동료 선수들과의 소통 부재가 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불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티에리 앙리 같은 전문가가 손흥민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처한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외부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는 이러한 개별 사건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해결할지가 중대한 과제입니다. 리그의 이미지와 구단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적절하고 공정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리더로서의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구단 내외적인 지원과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토트넘은 다시 한번 단합된 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티에리 앙리 감독의 발언은 프리미어리그의 현재 문화와 분위기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페어플레이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리더십이 더욱 빛나는 순간입니다. 앙리 감독이 메디슨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리그 전반에 걸친 공정성과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앙리 감독의 메디슨에 대한 비판은 단지 한 선수의 문제를 넘어서 프리미어리그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품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디슨이 구단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지시를 거부하고 물리적 접촉을 시도한 것은 팀 내 규율과 질서에 심각한 도전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리그 내에서 용납되지 않음을 앙리 감독이 목소리 높여 말함으로써 프리미어리그가 어떠한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리그 내에서의 영향력은 그가 단순한 선수를 넘어서 리그의 분위기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왕키 감독의 발언처럼 손흥민 선수는 그의 행동과 플레이 스타일을 통해 리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른 선수들에게도 올바른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 뿐만 아니라 전체 리그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구단 내의 현재 상황은 마치 폭풍의 눈과 같습니다. 메디슨의 행동이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팀의 중심축으로서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팀 동료들과의 동요된 분위기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토트넘의 골키퍼 피카리오의 발언은 현재 팀 내에서 메디슨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냅니다. 메디슨이 훈련 중 손흥민 선수의 지시를 거부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킨 것은 팀 전체의 화합뿐만 아니라 훈련 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팀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감독 역할까지 수행하며 팀을 이끄는 것은 그의 능력과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내에서 단순한 선수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도 더 효율적인 훈련을 진행한다는 평가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리더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팀 내 다수의 선수가 메디슨에 퇴출을 원한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중대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의 이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팬과 전문가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디슨의 행위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구단을 떠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경력적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의 계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조항은 특히 그가 느끼는 실망감과 팀 내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 내부의 불화와 리더로서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경력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법적 조항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받는 대우와 그가 팀에 기여한 가치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난다면 이는 빅클럽에서 그의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토트넘에게는 그의 리더십과 기여도를 대체하기 어려운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상황은 전세계 축구팬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그의 팀 내 리더십과 헌신이 많은 빅클럽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과 같은 최상위 구단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의 기술, 경기력, 그리고 팀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현재 겪고 있는 내부 문제와 메디슨과의 충돌은 그의 토트넘에서의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토트넘을 떠나게 된다면 이는 손흥민 선수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빅클럽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그의 경력에 중요한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메디슨이 FIFA에 추가 징계를 받게 되면 그의 축구 생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선수 관리와 팀 내 분위기 조성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접근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전세계 축구리그에서의 선수 행동 기준과 규제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 빅클럽으로 이적한다면 그는 새로운 팀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며 더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경력과 토트넘에 대한 헌신은 이미 많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의 다음 단계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